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핫도그TV의 팩트체크 오늘의 사연 여자의 행동 중 남자를 심쿵하게 하거나 설레게 하는 행동들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평소엔 여자인지도 몰랐던 애가 갑자기 막 여자 여자하고 샤랄라하게 보인다거나 좀 친한 사이인 경우엔 얘는 여자가 맞나? 하다가도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이뻐 보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남자가 내 맘에 들거나 이 남자를 꼭 꼬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께서는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걸 잘 듣고 활용해서 꼬시는 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쓱 봤는데 남자 어깨가 딱 넓은 것처럼 보인다던가 문득 봤는데 손에 핏줄이 보인다던가 딴짓하다가 갑자기 쳐다봤는데 자기 일에 열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던가 남자한테 되게 설레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자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자한테 갑자기 문득 훅 설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남자들이 여자에게 설레는 순간 그 팩트를 체크합니다 첫 번째 안 입던 치마를 입었을 때 정확한 표현으로는 치마가 아니더라도 안 꾸미다가 갑자기 꾸몄을 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아무 냄새도 못 느꼈는데 쓱 지나갔는데 갑자기 막 여자 여자한 냄새가 난다던가 오늘따라 안 하던 벌타치를 막 찐하게 한다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셀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입던 오프셀더를 갑자기 입었어 어깨가 오프? 내 마음도 오픈! 어? 얘가 이런번도 있었어? 아씨 괜찮네 얘도 여자네 이러면서 약간 남자들이 심쿵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팩트체크! 절대 자기가 봤을 때 바꾼 걸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남이 봤을 땐 쥐똥만큼도 안 바꾼 수준으로 섀도우 색깔을 조금 바꿨다던가 볼터치를 조금 더 했다던가 하는 수준으로 하면 절대 남자애들은 몰라요 특히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절대 모르거든요 남자들은 확 바꿔줘야 알아요 과감한 시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번째! 대망의 머리끈 입에 물고 머리 묶기 요럴때는 약간 귀쪽이 오픈되잖아요? 그러면서 보이는 턱선 원래는 잘 안보였던 그게 보이는 느낌 자 그런데 이게 편안해서 입에 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분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일부러 입에다가 물고 묶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정확한 남자의 입장을 설명드릴게요 남자 시선을 의식해서 일부러 입에다가 묶으시는 분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해주세요 일부러든 편해서든 실수든 물어주세요 의식을 하고 묶는 거는 여자들끼리나 봤을 때나 여우지시지 남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훅 하고 들어오는 포인트거든요? 세번째! 갑자기 귀순만 할 때 멀쩡히 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할만 있다고 귀로 들이대면 그렇게 막 설렐 수가 없더라고요 그 뭔가 몸과 몸이 약간 단묘하게 닿을 것 같은 느낌과 평소에 느껴보지못한 인간의 온기, 숨소리, 숨결 이런 게 갑자기 느껴지니까 호만? 뭐지?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팩트체크 귓속말을 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할지 생각도 안 하시다가 훅 귓속말만 하려고 들이대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들이댔다가 막상 들이대니 할 말이 없어서 뭐 예를 들어 배고파 뭐 이런 소리를 한다던가 쉬하고 싶어 돈가스 먹고 싶어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 남자가 이 온기에 설렜려다가도 이 또라이는 뭐지?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설렘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고무중을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좋아하는 남자를 쟁취하세요 반응이 좋으면 남자들이 설레는 여자들의 행동 2탄으로 찾아갑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 omена 5 12 15 19